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. 삼성전자 1분기 매출은 75조 2,129억 원, 영업이익은 13조 89억 원으로 작년 1분기와 비교해 각각 15.02%, 38.64% 증가한 수준입니다. 증권가에서는 원자재값 상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,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여러 악재에도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일 것이란 분석입니다. SK하이닉스도 1분기에 매출 11조 5,830억 원을 기록하며 1분기 기준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.